조건에서 modeling을 하고 그 원인을 규명을 하는 그런 계열을 우리가 자연과학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연과학 계열의 진학을 할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저 떨어진 이유가 뭘까 사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떨어진 사과를 그냥 집어가면 될텐데 굳이 그거에 의문을 품고 그 원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이 많은데요. 친구들이 갔을 때 굉장히 멋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자연의 복잡한 현상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물리학에서는 상당 수준의 수학을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그러면서도 수학 자체보다는 그 수학을 자연현상을 해석하는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진학을 했을 때 좋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생물학은 인간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활동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이 요즘은 바이오 산업이다, 에너지 산업이다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순수학문이라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핵심적인 지식을 쌓는다면 아주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구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환경문제와 연관이 되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유망한 학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응용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공학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이라는 것은 우리 학과 분류상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슨 무슨 공학자가 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전자공학이다, 컴퓨터공학이다, 기계공학이다 이런 공학자가 붙은 학과들을 우리가 공학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학계열은 관심의 대상은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공정에서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계적인 효율, 그다음에 생산적인 효율, 여러 가지 효율들을 높이려면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있은 다음에 그 효율들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학계열은 우리 기초학문,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것들을 또 기반으로 해야만 잘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연과학하고 공학을 어떻게 나누었으면 좋을까 진로 선택 시에 저는 추천을 하기를 관심의 대상, 최후에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실제 사회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를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학계열로 가는 것이 더 맞고요. 그런 쓰임새보다는 대체 어떠한 이유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가,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자연과학계열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물리학에서 우리 입자가속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리학과 학생들이 가서 실험을 하게 되면 아주 들어가서 한 1박 2일 정도로 오래 있으면서 그 실험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어쩌다가 저렇게 저런 모양새를 보일까, 이거 자체를 해결하는 데 아주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자공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물리과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현상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제품의 성능을 더 높일 것인가, 배터리 기술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생각하면 10시간, 12시간, 하루가 더 가는 배터리도 만들고 싶은데 항상 스마트폰 사용하면 이거 몇 시간밖에 못 간다, 난 이런 걸 개선해 보고 싶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 공학계열이 훨씬 더 맞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생활과학계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계열은 의식주 전반에 걸친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야인데 왜 최근 들어서 이 생활과학이 재밌어졌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삶의 질을 점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옛날에는 그냥 추위만 이렇게 면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전에는 그냥 바람만 막아주는 집이 있었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기능적인 그런 집을 구현을 할 것인가.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소득 수준이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멋을 중시하고 감성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점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생활과학계열에서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과학계열에서는 디자인 관련된 일들을 갈수록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이 산업 디자인 쪽도 되고 인테리어도 관련된 거고 건축 관련된 일도 생활과학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의상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없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예술적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생활과학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좋은 그런 학과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교육계열이 되는 거죠. 교육은 약간 문과적인 것, 이과적인 것 다 포함했죠. 지구과학 교육을 받으면 이과적인 거고 그 다음에 국어 교육을 받으면 문과적인 거죠. 다만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관점, 지구과학이 아무리 이과적이더라도 그 인간에게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방식, 그런 교육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또 문의과 공통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계열은 반드시 중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열은 반드시 중고등학교만 있는 것입니다.